. 화보 도지환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경험하고 표현하고파. 오에스 이엔지 민경 기자 배우 도지환의 댄디한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화보와 인터뷰가 마리클레르 2월호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화보속 도지환은 여심을 사로잡는 눈빛과 비주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먼저 코발트 블루 컬러 재킷을 입고 카메라를 뒤로 한 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어 도지환은 댄디한 스타일링과 함께 따뜻한 느낌을 물씬 풍기며 화보를 완성시켰다. 블루롱 니트를 입고 손이 보이지 않게 소매를 길게 늘어뜨린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그는 편안하면서도 내추럴한 하루를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보촬영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도지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안에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올해는 딱 한 작품을 하더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만들어 가야죠. 라며 올해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마리클레르에서 2018년 주목할 얼굴 사인에 도지환을 선정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로 주목받아 이번 화보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도지환은 지난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종영국 휴식을 취지하며 차기작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의 댄디한 화보와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인터뷰는 마리클레르 이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비크맨 k3244 네트 어전.co.kr 사진 마리클레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